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다시 멘토 클리닉의 남자죠.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수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찾아왔습니다. 4월달 시작한지 분명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중수를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낮에는 조금 아이고 덥네 라고까지 느낄 정도인데요. 흔히들 봄은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여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쌤 김도영이 마음이 왜 이렇게 설렐까요? 요즘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가장 늙어 보이는 요일, 늙어 보인다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든 요일이라고 해야겠죠. 그날의 수요일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금 여자가 아니어도 투자자다 보니까 위축되어 계시는 아닌지, 조금 이렇게 주저앉고 싶은 부분은 아닌지.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대응을 한다면 분명하게 소산할 구멍도 살아날 또다시 계좌를 살릴 수 있는 전략도 있다는 거겠죠. 한 주의 중반부 수요일 밤이 지나갈 때쯤 되면 스트레스가 우리들 표현으로 만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들이 시청만 해도 젊어지는 게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바로 저희 주시승천 10시 멘토클리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수요일 방송 지금부터 야무지게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무료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센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에 증권 메뉴에서 주시승천 메뉴를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분들 그리고 MC를 통해서 콕콕 찍어서 답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요일날 스트레스가 많다. 오늘까지 시장에서 뇌전략이 안 먹혔다. 그럴 때 어때요? 일당이 잃은 기여미. 자, MC. 젊은 MC 있죠? 이런 MC 봤어요? 방방 뜰 땐 뜨고 화내야 될 땐 화내고 시장을요. 너무 레이저 쏘신다고 해서 내 종목이 안 갈 거가 가거나 가야 될 게 못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어깨 쫙 이렇게 한번 푸시고요. 우리 방송 같이 시청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요일 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또 바뀌었을지 최근에 저희가 신규 패널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멘토 분들이 수요일 밤을 책임졌던 분들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대로 책임지러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그런 수익은 필요 없다.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중장기 투자로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침해와 눌림목, 돈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재인 멘토의 주식 전성 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수요일 밤을 책임지실 분들이 그대로 나오셨는데요. 역시 가장 기대가 되는 수요일 팀이겠죠. 근데요, 대표입니다. 대표. 만약에 주식시장에 교수협의회가 있다면 거기 회장직을 맡아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주식시장의 교수님, 김용준 멘토, 오늘은 어떤 기다림, 어떤... 네, 어떤 빵 터지셨어요? 가르침 드실 거예요. 아유, 자꾸 교수님이셨는지 그러니까 정말 제가 무슨 학교 교수인 줄 알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 김용준 멘토는요, 교수님의 자격증이 없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임용고 씨를 합격하신 분은 아니다. 주식계의 교수일 뿐이다. 여러분들 아셨죠?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어요? 네, 잘 보냈고 일단은 저희는 한 주 동안 방어를 잘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는 조금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음, 그렇구나. 역시 시장에서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소외되신 한 주로 보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수님, 대표하는 교수협의회가 있다면 시장에서 교수님이 계시다라면 또 거기를 잘 따라가는 모범생이 있기 마련이죠. 주식승천, 그리고 주식시장의 모범생입니다. 참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는 회원분들을 위해서 불철저해 노력하시는 분인데요. 정대희 멘토, 한 주 동안 예습, 복습, 방송 스킬까지 좀 해갖고 오셨어요? 네, 철저히 연습했는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 정대희 멘토가 모범생이라는 캐릭터와 함께 참 정말 제대로 된 해완과 답안을 주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좋은 종목들 가지고 발굴해서 나오시는 것 같겠고요. 오늘 이제 방송도 많이 연습해서 왔다라고 하니까요. 저의 주식승천에서 이분이 승천팀에서의 박지성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최고의 두 멘토, 수요일 밤 빵빵하게 포트 가장 1, 2,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분의 기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최근의 모습에서 본다라면 뭔가 계속 뇌간이 계속 터지는 속에서 기관 쪽의 매수방어 쪽이 아니라면 외국인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겠습니다. 이 속에서 중소영주는 계속 랠리를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좀 심층적으로 달아봐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이틀째 강부압 부분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건설주가 오래가면 빵 끝, 급반 등을 좀 만들어줬었죠. 이것은 외국계 쪽에서 조성펀드가 된다라는 호재 부분에 긍정으로 화답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 신규 매수로 해도 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약세당 속에서도 살아남은 통신주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유틸리티 무조건 긍정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 주쌤도 당당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통신주의 반란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제대로 갈 것인지 통신주의 긍정을 화답했던 김용진 멘트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신나게 했더니 두산중공업이요. 두산건설 실건주에 대한 인수 악재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뇌관이 두산그룹 부분의 사태가 발생했죠. 인프라코와 두산중공업이 급락 여파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강하게 반등 모멘턴을 가져왔는데 과연 이 두 종목, 기계업종 쪽에서 우상향 쪽으로 돌려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제는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면요. 특히 대형주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젊은 친구들의 표현. 저 같은 젊은이겠죠. 20대, 20대의 얘기를 빌리자면 멘붕이 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멘붕이 와 있을 텐데요. 우리 담당 PD님이 이렇게 해서 무슨 당신이 20대야? 이러고 있는데요. 저는 마음만 20대로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트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유가정권 시장이 장후반의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몸에서 그나마 방어쪽으로 강보압 정도는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부정적으로 투자심률이 너무 위축돼 있는데요. 오늘 시장, 코스닥은 계속 긍정이었지만 유가정권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장애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다. 지수는 지금 1900을 지키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 종목들의 어떤 가격대들은 지금 1500포인트 밑이거든요. 결국 지수 1900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지금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낙폭들이 워낙 컸습니다. 대부분 대형주들 특히나 이번에 문제의 핵심에 있었던 종목들은 거의 뭐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하락폭이 막 30%씩 나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기 낙폭에 대한 분명한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유입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 약해진 거는 결국은 종목들이 약해진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직까지 중소용주의 매수는 탄탄하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불안한 대부분의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일부 중소용주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종목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결국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과 극이죠. 수익을 즐기는 쪽은 지금 상당히 수익을 즐기는 쪽이고 손실폭이 확대되는 쪽은 상당히 확대된다. 결국 어떤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접근하는 데 따라서 계좌의 어떤 현황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소외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위축돼 있다는 데요. 오늘 건설도가 좀 급반등을 했거든요. 이거 과연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갈 준비를 한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시기상조일까요? 일단은 지금 용수철 원리를 그러니까 건물에서 공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반등의 폭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떤 가격들을 수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설주가 급격하게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올라가기도 힘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렴되는 가격대에서 기간 조정 쪽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음 그렇군요. 결국은 이 얘기시라는 거죠. 스커시볼 같은 경우는 탄력 속에 도착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더라도 올라오는 폭이 약한데 테니스공 같은 경우는 딱 던지면 바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 탄력이 있지만 지금 현재 건설주 같은 경우는 탄력도가 스커시볼과 마찬가지로 탄력이 좀 약해서 옆으로 좀 기어야 되는, 횡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신규적으로는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겠네요. 일단은 지금 해외 건설주가 이번에 실적 모멘텀 때문에 급락을 맞았던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면에 깔려있는 내용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번 분기에 안 좋고 다음 분기에 좋아지면 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결국 건설주는 현재까지는 내수주로 분리됐지만 앞으로는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라는 거죠. 그런데 수출주로 기대를 하면서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향후 건설주의 어떤 주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들을 계속했었는데 결국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뭐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는 게 GS건설을 시작으로 삼성엔진외로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막상 딱 뚜껑 여니까 적자전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결국 앞으로 먹거리를 니네들이 이거라고 했는데 이 먹거리가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질적으로 좋아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회사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저가 수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기네들도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좋은 수주를 받을 거고 그리고 과다 경제 그리고 진짜 돈 버는 수주들을 받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면 이제 해외 수주 규모는 괜찮아요. 규모는 괜찮은데 질이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은 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상당 시간 지나고 나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시점에서 김용준 멘토는 찾아가야겠네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되시면 제가 분명히 자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김용준 멘토가 분명히 자리를 잡을 거다. 나에게 노크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대인 멘토. 최근에 포트를 보면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분들에 좀 집중이 되어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소외되는 긍정의 시그널로 좀 받아들였을 때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소나기는 잘 피했고요.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조정기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요. 전반적으로 통신업종도 강한 모습이었고 현대차가 저가 메리트 부각에 좀 반등을 했는데 6가정권 시장은 코스닥 대비해서 이제는 좀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셨나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6가정권 시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마치 코스피 200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본인들이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종목처럼 등락폭을 주면서 빠지는 모습들이 이건 아직까지 조금 안정되지 않았구나. 조금은 6가정권 시장은 관망세로 좀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코스피 시장을 좀 보면요. 이거 무슨 대형주가 잡주가 되잖아요. 김영진 멘토. 대형주가 저만한가를 가질 않나. 와 이 내간이 이제 마지막 순환매 매도 압박에서 마지막 카드가 지금 증권 섹터나 금융 섹터라는 얘기가 지금 여로렌트 돼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이제 오늘 급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900포인트 바닥을 확인했다. 다졌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계속 생각했던 지수의 밴드는 1900, 올해는 1900의 저점 그리고 2300의 고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1900에 지지됐다라고 지금 보기보다는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1500 밑으로 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앞으로 지수가 확실하게 하단을 잡기 위해서는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의 순환성 반발 매수가 유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를 좀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가지고 지수 방어를 하는 것은 다소 파생 쪽에서 의도적으로 지수를 관리하는 쪽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완전한 신뢰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지수 밴드 쪽으로는 거의 근접했다라고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완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심스럽게나마 그나마 그 근거는 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는 지수 바닥 나왔다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바닥을 좀 더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지수를 견인해놨던 전기전자 업종을 대체해줄 만한 업종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업종들이 운수장비라든가 기타 철강, 화학 이쪽인데 이쪽에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1900포인트가 좀 지지해주면 좋은데 1850포인트에서 심하면 1800포인트까지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속 시원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수 하단밴드 어느 정도 체크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 180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1800포인트까지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수급을 보고 말하는 건데요. 1월 달부터 지금 외국인들의 계속 누적 매도액이 점점 줄지 않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오늘도 실적 관련해서 실적 관련 종목들, 호전적인 실적이 나오는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업적이라든가 전기가스 이쪽이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방위 산업들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는 하방 경직의 지수대를 1800포인트까지 낮춰서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GS건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결국 실적 쇼크 부분에 대해서 급락해졌죠. 그 부분의 건설 그리고 또 두산 건설 부분의 미래 때문에 두산그룹주에 대한 또 다시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리인산업은 외국계 펀드 조성이라는 건설주의 반등도 있었지만 양호한 실적을 하면서 급반등 연출. 그러니까 같이 두들겨 맞은 거죠. 업종에서. 그러다가 급반등을 오늘 연출을 했는데요. 과연 이 실적 시즌에서 실적으로 살아남는 대형주,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해도 될까요? 좀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가격 매력은 있단 말이에요. 가격 매력은 있는데 결국은 시장의 중심축이 이미 매기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 단기적인 관점이나 어떤 짧은 매매 이런 쪽은 가능하겠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중심축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회복돼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가격 매력에 있는 하방 정도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이 충분히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정도에서의 어떤 매력이고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박스권을 그릴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닥인 것 같아서는 매수를 못 들어가니까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들어가면 항상 박스권 상단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는 매매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반등을 나왔을 때 어떤 반등의 저항선을 잘 체크를 하셔서 거기서 일단 물량 축소 쪽의 전략은 가능한 건데 신규 편입은 대형주는 좀 상당히 아직은 어렵지 않은 걸 판단이 됩니다. 역시 같은 주장을 지금 전략을 언급을 다시 한 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대형주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인데요. 김용준 멘토 그러면 GS건설과 삼성엔진완과 비교했을 때 오늘 대림산업이 급반등 나왔던 거 실적의 그 상해적인 부분 준비한 화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GS건설 그리고 삼성엔진완과 대림산업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건설주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GS건설은 일단 5천억 손실 그리고 삼성엔진완이 1,800억 손실 대림산업은 1,240억 정도 영업이익 발표. 상당히 지금 극명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대림산업 장중 저점과 고점의 폭이 워낙 컸습니다. 변동이 어마어마해요. 잡주된다니까요. 지금 대형주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바닷건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내일 무조건 차익실현요구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쫓아가는 건 아니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일시적인 수급공백을 이용한 탄력적인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해외 수주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건설주에 대한 방향은 매수 쪽으로 잡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라와준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일단 현금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데 확실히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대비했을 때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양호하게 쇼크를 좀 빠져나가던 부분이니까 전년 대비 30.9%가 상승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반등 모멘텀이 빠르게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대인 멘토 건설주 쪽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건설주 쪽에는 아까 김영진 멘토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해외 수주 모멘텀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건설주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어쩌면 저가 수주가 오히려 부마량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던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설주를 보실 때는 그 기업의 실적을 꼼꼼히 따져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두산 쪽에서도 그런 두산중공업에서 두산 건설 유증을 좀 받으면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표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외 수주 모멘텀에 저가 수주 모멘텀을 갖지 않을 거다. 국내외 다 마찬가지로 그런 언급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막았는데요. 어쨌든 건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요. 앞에서 잠깐 두산그룹 얘기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마지막 이슈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달아보도록 하겠고요. 정대휘 멘토 실적 전망 차별화 전략 쪽에서는 건설주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대휘 멘토가 건설주를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타픽 종목 어떤 거 보십니까?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 건설주를 아예 피하고 싶은데 아예 볼 필요 없다? 아예 피하고 싶은데 그나마 좀 타픽으로 한다면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아 예. 그럼 저는 건설주는 좀 없습니다. 네. 그래요. 괜히 주눅들고 누가 모범생활이 될까 봐. 으이그 정말. 그래요. 다음 이슈즌 보겠습니다. 오늘 핫핫하트 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을 맞추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아 오늘자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번째 핫이슈 같은 경우에 어닝 시즌 우려감의 팽배한 가운데 속에서 통신주들이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실적 개신감에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통신주들 LG유플러스 그리고 KT마저도 가격 매력도 부각과 함께 급반등을 연출했는데요. 정대휘 멘토 통신주 실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져갈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당분간의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이제 통신주에서 언급을 한번 이슈앤토크에 달았던 것처럼 얘는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고 해외 수주 모멘텀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보급률의 증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알맞게 엮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눌림목에서 좀 추세 매매를 하셨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눌림목에서 가능하다. 이제는 국내 기업에서 벗어나서 해외 시장으로 증가한다라고 자신있게 그때도 전략에 맞았고 지금 그 급반등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눌림매수를 한다는 것은 더 간다라는 거죠? 네.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중에서 가장 타픽을 뽑는다며요? 저는 타픽 종목으로는 일단 KT를 좀 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LG유플러스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음성통화가 무료화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SK나 KT, 특히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타사 관계없이 다 해드린다는 그런 무료통화 서비스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요금제가 더 많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데이터 요금제의 비교를 봤더니요. KT가 가격 대비, 요금제 대비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KT를 뽑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유틸리티 무조건 간다. 이제는 고고싱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진짜 같습니다. 전기, 가스, 오늘 통신까지 가버리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미인주, 아, 백, 백,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백 몇 센치의 미인이 오신 것처럼 이 대형주 부분 속에서 통신주에 오는 반란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전략을 세우셨던 분이 김용준 멘토예요. 김용준 멘토, 통신마저도 지금 유틸리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군들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해먹는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대안주 쪽으로, 수급으로. 그런데 내수주 쪽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철저하게 기관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별 종목 쪽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명히 통신주가 올라오는 거는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당 벌어들이는 돈이 증가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되면서. 그래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체크 못했던 게 또 하나가 있는 게요. 통신주들이 지금 LTE 관련한 망을 깔기 위해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간가상각이라는 비용으로 나중에 잡히게 되고요. 마케팅 비용으로 잡히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실적들이 그만한 어떤 결과치들을 내주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선통신주라는 거는 결국 통신주라는 것은 지금 무선통신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핸드폰 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이 경기 사이클상 최고 화랑기에 지금 진입되어 있는데 화랑기에 진입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도 주가가 못 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문제는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격매수보다는 일단은 짧은 어떤 밴드를 이용한 매매 전략 그리고 장이 변화됐을 때는 통신주가 역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그렇더라면요. 통신 관련 종목 중에 타픽 종목을 혹시 세 종목 중에 뽑으신다면? 네. 뭐 타픽 종목으로 꼽는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열릴 수 있는 쪽.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 유폴루스 같은 게 분명히 시장이 조금 더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열릴 수 있고요. 또한 종목으로는 SK 브로드밴드가 분명히 시장을 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K 텔레콤이나 이런 쪽에 시장이 많이 열려는지 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열 수 있는 쪽의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나 LG 유폴루스가 통신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그러면 이게 탄력성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만큼 갖고 있는 거에서 이만큼 하는 거하고요. 이렇게 크게 갖고 있는 거에서 조금 늘어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워낙 갖고 있던 게 적었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면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파이 자체적으로 적은 상태도 확장이 되는 거. 빵 터진다는 거겠죠? 그 부분을 봤을 때는 LG 유플러스와 그리고 SK 브로딩 밴드를 타픽 쪽으로 선택을 했다. 김용준 멘토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마지막 세 번째 이슈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이 좀 됐었는데 그만큼 이제 건설주 쪽 가구 연결고리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결고리 좀 만들었었는데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모두 다 이제 두산그룹주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건설주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모든 대형사들이 꽉 거쳐가는 문제인 것이며 만도의 사태만 봐도 그런 현상인데요. 두산건설 실권주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래 꼬리를 빠르게 달고 올랐거든요. 그런데 두산중공업과 또다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업종 분류에서는 사실 기계로 봐도 무방한다는 거예요. 기계 업종 과연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김용균 멘토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사실 만도 사태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뭐냐면 만도의 돈을 결국은 한라건설로 넘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 얘기가요. 그런데 오늘 두산그룹주도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실권주 남부분을 결국 두산중공업이 인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반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 6천억 가까이 벌어들였던 돈의 반을 결국은 어디다 주겠다고 하는 거냐면 두산건설에 넘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다는 것은 두산중공업의 주주들에 대한 어떤 이익들을 딴 쪽으로 넘겨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과 두산의 주력기업인데 이들이 지금 바로 이러한 부분 오늘 빠르게 회복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저는 장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오히려 추가 하락 쪽으로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추가 하락 쪽으로.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회복하는 속도가 좀 걸려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정말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좀 했어야 되는데 두산중공업 돈을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장에서 그렇게 특히나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황당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나을까요? 손절을 쳐서라도. 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손절이라는 얘기를 지금 할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났고요. 놓쳤죠. 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40% 손실 났는데 여기서 10% 더 빠진다고 손절하고 나가자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결국은 버텨야 되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절을 너무 지금 하지 말자. 손절 구간을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너무 이리일비하지 말고 일단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홀딩하자는 전략을 김용진 멘토가 주셨습니다. 정대 멘토. 네. 두산중공업, 두산그룹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그룹 사태뿐만 아니라 건설주 자체들이 다 업황 자체도 안 좋고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건설회사 저가 수준이나 부메랑이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자금력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나. 네. 저는 좀 관망의 자세를 보시고요. 지금 손실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용진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빠진다고 해서 별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같이 지금 손절치지 말고 좀 힘들어도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견뎌보자라는 게니까. 네. 견뎌보다가 조금씩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모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갈 상황이 아니라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로 하자. 그런데 지금은 가격대가 비중 축소 자리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자회사로 건설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뇌관이 좀 터지고 있는데요. 아까 김용진 멘토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억지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계속 유상증자라든가 실건주 참여를 하는 것은 다른 데도 영업 잘해놓고 우리 주주들에게 줘야 될 권리를 다른 쪽으로 자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쓴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감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주주들의 피해가 좀 더 막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락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여기서 공포를 하지 마요. 다 가슴을 한번 쓸어내시면서요. 곧 나에게 빛이 발할 거야. 라는 긍정으로 마인드를 잡아보시는 것 될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또다시 이슈앤토크를 여기까지 좀 살펴본 것 같은데요. 내일의 승천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 멘토분들 가장 기대가 되죠. 멘토분들의 추천 중목 수익률 베스트 5 그리고 수익률 그 뒤에 새롭게 오늘부터 오픈이 됩니다. 5, 5, 10으로 수익률 10위권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1위는 모르겠고요. 2위 3위 김용준 멘토의 이량약품과 사파이 테크놀로지니 강하게 지켜주면서 31.4% 20%로 2, 3위를 꾸준하게 유지합니다. 양순모 멘토의 와이전터와 그리고 5위권의 정대 멘토의 컴퓨터까지 순위 변동 없이 1위부터 5위가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위는 잠시 뒤에 살펴봐야겠죠. 다음 오늘 새롭게 보입니다. 6위 김용준 멘토의 제2콘텐트리가 12.3%로 6위입니다. 또한 7위 정대 멘토의 코스멘트가 12.1%로 7위권을 유지하고 있겠고요. 어머나 여기서 또 밑에 8위가 김용준 멘토. 9위권의 안성준 멘토의 CJ 헬로우 비전이 눈에 뜨면서 11.5%인데 단계하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10위의 정대 멘토의 인터파크까지 10.9%인데요. 10위권까지 모두 10% 수익권이다. 참 요즘장에서 가장 선방할 수 있다. 어느 경쟁사보다 가장 야무지고 제대로 된 전략과 종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린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빠빠빵 준비를 합니다. 오늘 과연 어제 별 풍선과 별 요술봉을 보였던 양순모 멘토가 유지를 했는지. 다른 분이 새로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양순모 멘토의 YG엔터테인먼트가 32.2%로 1위를 뺏어내고 나서 바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식승천 10시 팀의 멘토 포트폴리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팀 보겠습니다.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골프존, GS리테일, 셀트리온, 대우인터내셔널, LG유플러스. 여기서 딱 내 색깔 보여준다고 약속했던 LG유플러스가 강한 반등 모멘텀이 나왔고 좀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 셀트리온이 투자심리 위축이 되면서 급락을 받았지만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SDI, 삼성전자. 현재 시장에 유가증권 시장에 힘이 없다 보니까 바락 부분에 점포트가 좀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보유 의견을 주셨으면 때를 기다리자 나를 믿고 따르라고 분명하게 보유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셨습니다. 양순 모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점점 매력있는 포트로 생기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아이마켓코리아, LG패션과 하림홀딩스까지 오늘 아랫폴리오에서 신규 편입이 되면서 전체 종목을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바이오랜드만이 현재 마이너스 3.7% 정도. 아쉬움이 있지만 포트, 야무지고 이쁜 모습 유지하고 있네요. 정재웅 멘토가 어제 자신있게 들어왔는데요. LB 세미콘너스 눌림목 잡아보자 하더니 저가 매수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3.6% 상승세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규적으로 편입되고 있는 종목은 기준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소개 편입된다는 거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멋진데요. 정재웅 멘토. 보결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엠텍, 유진기업, 송원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습이 조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좀 부정적인 모습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약 1%권의 손실 구간이라는 것은 잘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원산업이 역시 10%를 강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조만간에 탑테나노 쪽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주시면서 보유견 5종목 주셨습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그래도. 1학년품, ICD, 아나페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제이 컨텐츠리.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이 반등 속에서 현재 20%를 상승을 유지하면서 현재 20%가 넘어가고 있는 두 종목이 두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잠시 후에 리뷰 포인트에서 심층적으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이멘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하 이분도 드디어 오늘 모두 다 플라스건 들어왔네요. 조이맥스, 인터파크, 컴투스, 코스맥스 모두 다 플라스건에 들어오면서 잠시 후 리뷰 포인트에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포트폴리오 보면서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려야 될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주식승천 수요일 멘토가 선정했던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1위를 고수했었던 우리 이량약품 그리고 승천팀의 가장 멋쟁이었던 우리 김용준 멘토가 1위가 좀 뺏겼습니다. 그런데요. 상위권에 여전히 꾸준하게 바짝 추격을 하면서 다른 종목군들로 또다시 한번 1위 탈환을 누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어땠는지 좀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주시죠. 일단 이제 다른 종목보다 우선적으로 이제 아나파스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패스요. 아나패스가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하다가 이제 15,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그저께죠. 어저께 전이니까. 그저께 정도에 거의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다가 장중에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반등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반등폭이 축소되면서 플러스를 유지하긴 했지만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나패스에서 기업 하나를 인수했는데 외국계 기업인데 330억 정도 들어가서 인수를 했다. 이게 현금을 써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요. 지금 인수한 회사가 이게 완전히 정말 잘 되면 이게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 결국 이 회사가 그것까지 가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아나패스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거다. 그렇다면 유상증자 가능성이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6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계획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뭐 그렇다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결국 그 회사가 지금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전년도까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작년도부터 이제 업황을 터널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확장되는 개념에서는 한 번씩 겪는 성장통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한 일주일 안에 아마 승부가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주일 내에 결론을 확실하게 위쪽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밋밋한 흐름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방향이 강하게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나패스는 보유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보유 전략이고요. 흔들리지 말자. 일단은 지켜보는데 돈 들어갈 건 들어갔고요. 더 나빠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못 댕겨주면 이거는 결국 횡보 하락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와서는 만약에 그런 흐름이 있다면 편입에서 재일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강하게 뚫고 올라온다면 이거는 시세가 본격적인 분출 국면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뭐 좀 살펴 주시죠.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ICD인데요. ICD가 지금 한 10% 정도 때에 진입을 했고요.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건데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AMOLED 관련 장비주들 올 한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고 많이 올라오면 파는 거죠. 그런데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냅두면서 그냥 그대로 홀딩 전략 갑니다. 그러면 ICD 같은 경우는요. 눌림 부분에서 포지션에서 좀 신규적으로 편입해도 될까요? 워낙 이제 기간 조정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요. 눌림목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AMOLED 관련 장비주들이 SFA 같은 게 이제 장중에 어제 상승폭을 그대로 되돌리는 하락을 줬지만은 오히려 이제 APC 시스템이나 ICD 같은 경우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견주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단계 내배로 한 단계 내배로. 그리고 워낙 이제 다 확인됐습니다. 이제 발주도 나왔고 모든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확인됐고. 그리고 분기 실적 올해 이번 분기에 분명히 흑자전환이 될 걸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분명히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턴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ICD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고 있는 시점이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같이 주셨습니다. 보유견 주신 것 같겠고요. 다음 쪽으로 좀 체크해 주시죠. 제이콘텐트리 제가 이제 최근에 무슨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저는 상반기는 무조건 IT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유일하게 지금 껴놨던 콘텐츠 업체가 이제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유일했죠. 그런데 이제 제이콘텐트리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올해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그리고 결국 이제 JTBC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지켜봤는데 사실은 싸이 관련 미디어 콘텐츠 쪽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다가 그쪽이 무너질 때도 오히려 거꾸로 CJ E&M이나 이런 쪽이 좀 치고 나오더라는 거죠. 제이콘텐트리가. 그렇다면 이쪽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 목표 가격 5,500원 제시해 드렸는데 무난히 달성할 걸로 일단 보유가. 5,500원 달성 이후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요. 화면을 통해서 좀 수급의 특징이 좀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왜냐하면 최근에 작은 종목이긴 한데 긍정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걸 화면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고 잠깐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다음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한번 해볼까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사실은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눌림목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3만 2천 원 그 자리는 다시 안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LED 쪽 관련 종목이 오늘 순환매가 싹 돌면서 뭐 서울반도체니 누멘스, 누미마이크로 뭐 이런 것들 금오정기 이런 것들이 싹 다시 반등을 하는데 최근에 기간 조정을 받고 바닥권이 좀 돌아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올해 IT를 시작했던 건 LED에서 시작했습니다. LED에서 시작해서 LED가 큰 사이클을 보이고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고 오늘 바닥에서 처음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LED를 모듈 쪽으로 접근할 거냐 소재 쪽으로 접근할 거냐 무조건 소재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최고 수혜가 되는 종목이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추격하지는 않지만 타이밍이 오면 한번 사오려고 하는데 1차로 한 3만 5천 원 정도 되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3만 5천 원 밑에서 좀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추가 매수 정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 올라와서 매도를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매수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 수익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은 보유 홀딩 전략을 주시면서 3만 5천 원 정도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 매수로 좀 비중을 더 태우자. 그럼요. 그럼 긴 관점으로 좀 보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짧은 수익에 연련하면 단타 매매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게 되면 제대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짧은 어떤 조정파동에 연련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한 번씩 시장이 흔들릴 때 밀리면은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ICD 다음으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까지 긍정의 모멘텀에 신호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위 탈환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가장 강하게 1위를 가장 오래 하고 계셨던 종목이거든요. 일약약품 체크해 주시죠. 일약약품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국내 신약 18호 그러니까 18호가 시펙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제조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해외에다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매각하게 되면은 매출이 아마 1조 정도가 뜨지 않겠냐. 그런데 원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 뭐 그렇다면은 주가는 얼마 갈지 모른다. 결국 지금 일약약품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먹을 폭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먹을 폭은 없는데 결국 그게 나오면은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익 난 상태에서 그대로 홀딩 전략으로 그냥 끌어가는 거고요. 그거 나올 때까지 2, 4분기라고 해봐야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고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제 포트를 전반적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약약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뭐 매도를 한다 관점이 아니라 포트에 대한 편입 제외 다른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4월 말 정도까지 완전히 포트를 싹 하고 새로 할 겁니다. 아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매도 관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4월 말 정도에 포트를 완전히 정비할 거니까 그때 빠진다고 해서 이 종목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지를 해주세요. 4월 말경 중에 포트 자체를 체인지를 할 것인데 현재 보유견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른 전략 그대로 잘 적어서 대응하자라는 얘기이신 거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포트 자체가 너무 이쁘다. 그리고 종목군들 승승자고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이제 정대휘 멘토 지난주에 정대휘 멘토 종목이 베스트 안에 나는 반드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귀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이제 5위권에 계속 들어왔거든요. 역시 지켰습니다. 모범생활계. 코스맥스 컴투스가 5위권을 차례로 올려놓고 나서 이제 긍정의 모습이 좀 아는데요. 이거 혹시 감 아닙니까? 감? 네. 뭐 감도 있고요. 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감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기운이라고 해서 긍정으로 좀 느낄 수 있는데 종목들이 워낙 시장에서 긍정의 모멘텀과 수급이 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위권 탈환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종목들 포트폴리오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종목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맥스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이맥스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4만 원 정도 익절가를 잡아드리고 익절 처리하자고 했는데 종가상 이탈하면요? 종가상도 이탈됐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고 아쉽게도 제가 이제 4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아쉽게도 한 350원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빠졌습니다. 네. 너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익절 처리를 하고 또 저도 종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이맥스는 4만 원의 익절 처리하는 걸로 포트를 제외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4만 원의 익절. 이익 실험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같은 게임 업종인데요. 컴투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로 잡아드린 게 6만 원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또 이 종목도 5만 9천 8백 원. 아주 200원. 제가 200원을 드리고 싶었는데 200원 좀 빠진 상태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1차 목표가를 수익실을 한 후에 1차 목표가를 한참 올라간 후에 다시 한 번 내려왔다가 그때 제시해드렸던 4만 8천 원이 종가에 안 깨지면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전고라인을 N자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대로 5만 5천 원을 좀 익절 가로 올리겠습니다. 5만 5천 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기존대로 목표가 6만 원 잡으시고 충분히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가와 2차 목표가가 딱 200원. 부족해서 달성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이익 실현 가격을 5만 5천 원까지 올려가면서 보유 전략 홀딩하자라는 견죠? 네. 5만 5천 원이 오면 비중을 좀 일부 줄이시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정도로 수정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5만 5천 원이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 점은 인터파크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인터파크도. 인터파크도 이날 제가 3월 20일 날 출연하고 나서는 종목이 참 잘 갔습니다. 장중 한때 8,970원. 최근에 신고가, 최근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8,970원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달성한 후에 좀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도 약간 싸이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을 수도 있다는 시장의 흐름도 나왔었고 또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펀드멘탈이 올해에는 좀 강력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제시됐던, 이거는 익절가를 안 올리겠습니다. 그냥 7,900원.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7,900원만 안 깨지면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셔서 수익이 조금 더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 7,9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맥스 좀 짚어주시죠. 네. 코스맥스. 네. 화장품 관련 주고, 중국 내수 관련하고 또 포트에 방어적인 차원의 한 종목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목표가를 달성하고 최근에 또 5만6천원인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시적가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5만3천원 정도, 5만3천5백원 정도로 익절가를 잡으고요. 3,500원이 좀 깨지면 비중을 좀 축소하고 나머지는 5만원까지만 좀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까지 또 전략이 정확히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인터파크 얘기하실 때요. 싸이 관련 테마에 여론이 있다. 네. 근거 있는 거예요? 루머예요? 아, 예.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는요. 이번에 이제 2분기에 인터파크 엔터에서 싸이 해피닝이라는 콘서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저도 전혀 이해를 못했던,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 못했던 건데요. 이날 4월 15일날 싸이에 대한 언론에서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싸이 관련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싸이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에 싸이 해피닝이라는 마이크를 들고 하는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싸이 관련주를 엮여 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윈드러너의 싸이 캐릭터가 생겼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시장에는 그렇게 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분이 역시 그렇게 섬세한 것까지 모범생담 변모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쪽에서 행사 관련된 부분으로 싸이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위메이드 자체의 싸이 캐릭터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해 주는 거 보니까 역시 섬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참 이쁜 모습으로 했고요. 근데 이 두 분 포트를 제가 보면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달에 케어 비용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유럽 가입 비용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보다 많이 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전략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좀 분발 좀 하세요. 두 분 다. 한 달 비용이 비싸다라는 건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면 내일에 여러분들이 시초가 또는 장중의 저가 또는 고가에서 분명히 포트에 집어넣어야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종목. 내일의 승천조 화면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조 정대인 멘토만 가지고 나오셨나요? 테크윙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테크윙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신규적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궁금증이 있으실 때 지금 참여 방법으로 빠르게 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인 멘토. 오늘 저희 김용준 멘토가 한 포트가 지금 들어와 있고 다음 말경쯤에 포트 변경이 좀 있어서 신규 종목을 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드디어 정대인 멘토가 다섯 번째 종목을 집어넣습니다. 축하드려요. 5주 동안 참 좋은 종목 들어갖고 수행률 많이 주셨는데 소감 좀 남다를 거예요. 마지막을 꽉 채우는 느낌이죠? 네. 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회가 좀 남다르고요. 5주 동안 이렇게 잘 방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대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대견스러운 느낌을 그러면 자신 있게 테크윙 가지고 좀 시작을 해 주시죠. 네. 금일 가져온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일단 이 회사를 추천드린 이유는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이유 때문에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모바일 기기들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반도체 제품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검사 장비 쪽에서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부각이 돼서 이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테크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테크윙이라는 회사는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라고 핸들러라는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보통 반도체 장비는 공정 과정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후공정 패키징을 마친 반도체 제품을 전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서 양품이냐 아니면 불량품이냐를 구별해 주는 그러한 검사 장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특성상 샘플 조사, 샘플만 뽑아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장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기기들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반도체 시장 자체도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 장비의 강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타사에 비해서 국내에 있는 회사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회사에 비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 과정을 좀 줄여준다는 겁니다. 뭐냐면 테스트 한 번에 반도체 집을 동시에 처리하는 단위 즉 패러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러럴의 단위가 일본이나 국내에 있는 업체보다 높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금 있는 업체들은 512 패러럴과 640 패러럴인데요. 세계 최초로 768 패러럴이라는 메모리 테스트 단위를 갖고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제조 공정 과정을 좀 줄여주는 면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업체 쪽에서는 이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들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세계 시장 점유율 부분 화면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어느 정도 테크윙이 보유하고 있나요? 시장 점유율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즉 5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 지금 보시면 2009년도와 2010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계속 파란색 부분이 테크윙의 점유율이거든요. 점유율이 53%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네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반도체 업체 쪽에서 후공정 과정을 투자 설비를 좀 자제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테플릿 PC,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과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반도체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후공정 과정을 시설을 투자, 반도체 업체에서 후공정 과정을 투자 설비를 늘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낸드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또 증설하는 3개의 낸드플래시 2, 3위 업체인 도시바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에서 아무래도 낸드플래시 쪽으로 증설하는 모습이 캐파를 증설하는 모습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존의 메모리 테스트 핸들링 부분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링까지도 지금 사업을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로 보면 아무래도 메모리 분야보다 비메모리 분야가 약 3배에서 4배 정도 시장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부근도 시장 규모가 2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이 약 6천억 원으로 업계 추산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신규 매출에 대해서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안정적인 또 있습니다. 기존에 수출을 했던, 기존에 판매됐던 메모리 테스트 핸들링, 그게 계속 동작이 되면 될수록 소모품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죠. 소모품을 더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소모품에서 약 200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됐고 여기에 새로 신규 사업이 되는 비메모리 분야가 확대가 되면 소모성 부품 매출액도 증가될 거라고 판단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테크잉 분기별 실적도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분기별... 준비된 화면 좀 있는 것 같은데 체크해 주시죠. 실적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실적 전망 어떤가요? 네, 얘기해 주시죠. 네, 분기별 매출액도 지금 보시면 1분기 실적이 1071억 정도, 18% 정도 늘어날 것으로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8억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추세는 기존에 지금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부분에서 아무래도 2013년도와 2014년도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비메모리 쪽으로 조금씩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면서 또 소모성 부품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기존에 메모리 테스트 볼륨은 좀 감소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에는 충분히 이상이 없을 거라고. 지금 화면 보니까 분기별 실적 전망 자체가 2013년도 상반기 부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 증가, 영업이, 단기 순위까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긍정으로 이제 좀 주가, 우상향 주가할 수 기대가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더 진짜겠죠? 네. 실적 전망 제대로 저희가. 워낙 저희가 요즘 실적에 너무 많이 당했죠. 그렇죠? 김영진 멘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영진 멘토 그러면 테크잉에 대한 매매 포인트 좀 차트를 통해서 짚어주시죠. 네,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주가가 보시면 추세선을 잘 타고 차트를 조금만 당기겠습니다. 추세선을 지금 잘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은 조금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좀 보시기에는 좀 고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좀 추세를 좀 기다리다가 눌리면서 들을까 했었는데 차라리 손절가를 짧게 잡고 다음에 한 번 더 이 종목을 추천하더라도 지금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드렸고요. 매매 포인트는 일단 7,530원. 네, 7,540원 정도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7,540원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250원 정도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제가 8,000원 정도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8,000원. 네, 8,000. 아, 죄송합니다. 8,2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수정해서 다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2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잘 올라왔던 고점인데요. 이 고점까지 좀 향해서 목표가를 잡아주시고요. 매수가는 다시 한 번 7,530원. 손절가는 7,2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정대희 멘토 지금 목표가가 정확하게 8,000원입니까? 8,200원입니다. 8,250원입니다. 8,250원. 목표가 8,250원인데요. 지금 긴급하게요. 저희 쪽에 얼마나 급하였는데 전화를 갑자기 시청하면 전화를 오셨는데요. 네, 네, 네. 이 테크닝을 만주만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툭 끊어버리셨어요. 네? 만주는 보유하고 있는 건 저희가 체크가 됐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제가 만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해서 할까? 그러고 툭 끊어버리셨으니까 전략을 회사에 대한 기업의 가치라든가 실적의 모멘텀, 긍정으로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답변이 됐던 것 같은데요. 만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수가도 몰라요. 그러면 이분이 이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디테일하게 좀 더 지금의 매매 포인트를 갖고 포지션을 잡아도 될까요? 일단 뭐 매수가를 모르고 비중을 얼마 정도인지 만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수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 종목 자체는 살짝 눌림이 와도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눌림이 왔을 때 만약에 좀 본인 매수가 대비 낙폭이 좀 크다 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실 때 전략 매도나 성급하게 매도를 전략 매도해서 손실을 크게 보시는 경우는 없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저점을 잡아서 수익 중이시라면 조금씩은 좀 비중을 현금화를 좀 하시면서 나중에 또 눌림 먹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추세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 이 종목 한 종목만 갖고도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호 그래요? 올해 테크잉 종목 하나 갖고도 수익률을 좀 꽤 챙겨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저는 오늘 솔직히 드리기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만약에 손실가를 짧게 잡아드렸는데 자르고 나서도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려고 과감하게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잉까지 좀 들었는데요. 근데요. 김영진 멘토. 이 테크잉 참 보면 실적에 준비해 오신 자료며 내용을 들어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관련된 것까지 핸들러 쪽을 또 다시 검사 장비를 하면 분명히 매출은 터질 것 같은데 그게 좀 기대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우려감이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제일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테크잉을 바닥에서부터 좀 보고 있었던 게 메모리 쪽의 장비 쪽은 긍정적이다 이거였죠. 근데 비메모리 장비 개발을 작년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고요. 장비 개발이 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양산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실적 반영치까지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아니라 실적의 예상치까지 반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실제 테크잉은 2010년도에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최근에 국내 지난해 12월 달에요. 국내 반도체 업체로부터 한 개 장비를 한 개 사로 대모평가를 들어갔고 올해 상반기에 예비 고객사들로부터 또 대모평가를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메모리 분야 메모리 분야보다는 비메모리 분야는 기술적으로 좀 수준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자체는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즉 검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분야가 메모리 분야보다 기술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링은 제작 과정이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하나의 기계를 만든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출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기적으로 아마 올해 한 3,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김영련 멘토가 얘기했던 김영련 멘토 좀 시원하게 답변 되셨어요? 아니요, 조금 부족한데요.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 거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오늘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나서 좀 밖에 나가서 좀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자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너무 급한 다음에 저 만주보여 뚝 끊어버리시면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라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테크잉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시다면요. 저희한테 전화를 지금 바로 주세요. 그러시면요, 저희 정대희 멘토가 끝나고 나서 또는 저희 지금 메인 작가분들이나 또는 저희 연출 쪽에서 전화번호 체크해냈다가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참여 방법 지금 나가고 있죠. 전화 주시면 전략을 정대희 멘토가 직접 통화를 해서 잡아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콜해 주세요. 저희는 찾아가는 방송입니다. 그래요. 내일의 승천주까지 지금 정신없이 좀 달려온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내일의 승천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의 테크잉. 내일 매수가 7,540원에서 현재 신규 편입 시도라고요. 목표가 8,250원을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7,2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4월 말경쯤에 포트가 조금 전체적인 교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랑약품, ICD, 아나페스, 사파이 테크놀로지, 제2 컨텐츠리 중에서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사파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3만 5천원 이하 부분에 대한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얘기를 주시면서 긍정의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이맥스, 인터파크, 컴투스, 코스맥스까지 모두 다 보유 의견에서 조이맥스가 4만원의 오늘 리뷰 포인트를 체크하니까 4만원의 이익실현 가격을 종교상 이탈하면서 수익실현 전체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택쿠닉 내일 7,540원에서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정신없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자막을 보셨겠지만 미국이 지금 부정적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까 주요 뉴스에서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전략 아무래도 상세하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심한 밤, 야심차게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리닉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9분 21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해외 글로벌 증시, 뉴욕과 유럽 부분이겠죠.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이 주간 시장과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대선물 김재둔 연구원을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저희가 신규적으로 바로 속보로 좀 보니까 하락 출발이 좀 커지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그 하락 부분을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체크해볼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개시하자마자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전일 지표와 실초고재로 상승하였는데 하루 만에 파락반전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이어서 IMF에서도 2013년과 2014년 글로벌 경기를 하향 전망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대표적 산업재인 전기동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품 시작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펼쳐졌고, 금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1분기 실정 역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0.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시장 자체자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결국은 좀 쉬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가 조금 아쉬움이 좀 도려되고 있는데 힘이 좀 부대낀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주가 동향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나요? 네, 현재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먼저 유럽 자동차 판매가 135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가량 감소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준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영국 1분기 실업률 역시 속폭 상승하며 시장을 압박하였습니다. 유료전의 연이은 지표부진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IMF의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 등 여러 학대의 현재 반등 모멘점은 좀 찾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목요일 예정인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경계감 역시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영국은 마이너스 0.6%, 독일은 마이너스 1.8%,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놈의 유럽 재무장관 회담 맨날 결과도 좋은 것도 안내면서 맨날 한대요, 그렇게? 목요일날 또 기다려야 돼요? 예. 아, 결과로 좀 기다려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영권님이 제 표현에 조금 썩소를 날리시오니까 우리 영권님도 맨날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싫으셨나 봅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좀 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이 있는지, 주관장과의 모습이 똑같이 연출되는지 좀 하락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나요? 먼저 주관 코스피는 전해 미국의 기업 실적 호재와 지표 호조에 투자 심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 흐름 보였지만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제한된 상승폭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상품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및 유럽 증시 압박하고 있고요. 야간 코스피 역시 하락폭 조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매도위 보이는 가운데 현재 마이너스 0.55%가량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간 시장이 부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해외 쪽에서는 부정적인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좀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주쌤, 김도영, 저희 알파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금환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우전수가 좀 조정폭이 좀 커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분은 저와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먼저 내일장 어떤 포인트로 집어야 될까요? 콕콕 집어주세요. 내일장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의견을, 종목 의견을 상담을 받다 보니까요. 한마디입니다. 빠지는 종목 건들지 마십시오. 철강, 화학, 운수장비 이런 종목들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해서 건들지 마시고 이왕 상승 중인 거 최근에 보시면 4월 25일 날 갤럭시4 출시도 있고요. 갤럭시4에 따른 기대감, 그런 휴대폰 부품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또 전기전자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눌림목 매수를 하시고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면 그런 종목들을 잡으시고 나서 해치 개념으로 반드시 방어주를 항상 꼭 넣어놓으시라는 겁니다. 특히 대형주를 잡으셔서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방어주들 좀 눌림목에서 잡으셔서 그렇게 해치로 하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합니다. 음 그렇군요. 결국은 낙폭과대인 대형주 보지 말자 차라리 갤럭시S4와 관련된 코스닥주 종목의 중소형주에 좀 집중을 하고 달리는 말에만 편승을 해보자라는 정대인 멘토의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일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정대인 멘토 그냥 불러봤어요. 전략이 너무 예뻐서 이게 생방송의 칸인데요. 정대인 멘토 어떻게 인사를 다시 한번 하세요. 시청자분에게 사랑합니다 해요. 여러분들 내일 모두 성투하길 바라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힘든 장에서 파이팅하길 길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대인 멘토 만나면 파이팅 되겠죠? 네. 파이팅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김영진 멘토 음 내일 이게 시장이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일단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악재는 웬만큼 노출됐고요.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같은 폭으로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적게 빠지겠죠? 네.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일단 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는 거에 너무 일이 일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분명히 종목별 순환매가 지금 들어옵니다. 종목별 순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때를 기다리시고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주식에서는 철저하게 보니까 심리에 흔들리다 보면 항상 악수를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고 너무 일이 일비 하지 말고 올 때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빠졌는데 10% 더 빠진다고 해서 거기 갔다가 여기서 팔고 밑에 가서 다시 껴놓는다. 이것도 말단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좀 참아내시고 인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요. 동특이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지금 현금을 좀 갖고 있고 너무 조급해하지만 일일이 하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요? 우리 근데 김용준 멘토 오늘 우리 승천주가 좀 제대로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혹시 내일부터 우리가 이 흐름을 좀 관종에 넣어놓거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체크를 해보자는 종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제한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내일 무료방송을 하는데요. 나누신 소재라는 종목을 지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일 무료 공개방송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공개방송을 좀 하신다라는 거죠? 저희 www.santv.co.kr로 들어오셔서 김용준 멘토의 멘토 생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접촉을 하실 수 있는데 내일부터 좀 포인트 잡아봐야 될 거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 나노 신소재라고 하네요. 저 추쌤도 내일 차트에는 안 넣어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수요일 밤을 책임지셨던 교수님 그리고 우리 모범생 정말 애쓰셨고 좋은 자료, 좋은 전략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쉴 새 없이 90분간이 또 진행을 마무리 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성실한 그리고 긍정적인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그 기운 받으시면서요.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 주쌤 김도영은 내일 목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